요즘 타카라와 지키고 아~~~~ 여자친구는 없네 진짜 감사합니다 자식을 해드릴준 저는 오늘 최시메라는 곳에 갈거에요 그래서 지금 알타이라는 역에 내렸고 트램 타고 왔고 이제 여기서 버스터미널을 찾아서 버스를 타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터미널이 최시메라는 곳이 이즈미를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하는 곳이에요 거의 모든 터키인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곳이기도 하고 터미널 찾은 것 같네요 여기서 최시메라는 버스를 어떻게 타는지 좀 알아내야 돼요 돌무실에서 타야되나? 아 저쪽에 있구나 자 최시메 찾았습니다 어 여기 이렇게 돌무시가 오나봐요 제가 지금 최시메 이쪽에 내렸는데 을르자 그리고 알라차트로 가는 이렇게 돌무시가 이렇게 수나봅니다 사람들이 내리길래 구글맵 보니까 캐시메 성이랑 그렇게 멀지 않아서 지금인가 하고 내렸어요 일단 그래서 내린 곳이 바로 아까 정류장이고 저는 성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뭐였어? 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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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525... 525... 525... 터리... 630... 좀 많은데? 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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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품이나 목걸이 같은거 사야되는데 약을 사버리고 있네 지금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 최신의 캐슬인데 사진으로 봤을때는 굉장히 커보였는데 일단 안에 들어가봐야될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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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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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제일 높은데인가봐요 와... 생각보다 크진 않은데 그래도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어가지고 마트가 있길래 어... 고양이 사료랑 맛있고 좀 사러 잠깐 들어왔어요 아... 시원하다 이게 좀 싸네 레몬... 이거 주름이 달려 키워봤어야 알지 탈리... 정류장에 갔는데 볼무시가 서있어가지고 급하게 탔어요 내려봐 바이바이 귀여워 지금 볼무시 안에서 모두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으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탈리... 으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 호흡 어...안녕 거기서 내려야겠어 바이바이 시리즈 일단 요기는 릴레자라는 곳이고 좀 해변을 가까운 데에요 이 근처에 이제 저희 호스트 백유미 추천해준 레스토랑이 있어요 아 그 음식 이름이 뭐였지? 아무튼 그 식당에서 꼭 그거를 먹어보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급하게 내리게 됐네요 여기가 신기한 게 이렇게 뭐 레스토랑이 있고 계단이 있어요 바로 바다에 수영할 수 있게 아 이거 진짜 수영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천국인 것 같아요 아 굿루즈 나왔습니다 와우 와 지금 보시다시피 이쪽 최심의 지역은 이렇게 아파트가 잘 없고 전원주택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어디 인터넷에서 본 것 같은데 이쪽 최심의 지역에 숙소가 많나 봐요 수영장이 딸린 그런 집들도 간간히 보이거든요 바다에서도 수영할 수 있고 숙소에서 수영장에서도 수영할 수 있고 하이브리드로다가 수영을 할 수 있는 저는 지금 을레자 플라즈라고 하는 그러니까 을레자 비트에 왔거든요 이즈미르에서 유명한 해변이라고 해요 물 색깔 한번 보러 가시죠 샤워 시설이 다 잘 돼 있네요 와 수영하고 싶다 아까 돌묻이 내렸던 곳으로 왔는데 바로 또 돌묻이가 와가지고 급하게 탔어요 알라차트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기사님이 저 쳐다보면서 뭐라뭐라 해가지고 여기서 내리라는 거 같았어요 그래서 내렸고 제 숙소 쪽으로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되지 풍차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 좀 유명한 명소인데 이 최심의 지역이 높은 건물들이 없어서 이렇게 좀 아 셀프 서비스 셀프 서비스인가 본데 신기하다 신기하다 여기 셀프예요 저 풍차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되게 유명한 이쁜 거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와서 아무것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먹고 가는 거는 좀 약간 최악인 것 같고 진짜 그 정도로 너무 이쁜 곳이고 차이 한 잔 사자 찍고 계시네 아 아 차이만 마실 수 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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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아 아니 갈아 아 한국 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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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구나 영어로 아 아 아무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원래 사진을 잘 안 찍거든요 성격상 그냥 사진을 안 찍어요 원래 잘 아 근데 이 동네는 진짜 이 색감이 너무 이뻐가지고 오늘 한 뭐 몇 장을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많이 찍었고 이 최시메라는 동네는 사진 스팟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나 혼자 이렇게 셀피 찍을 수도 없고 찍어달라고 하기엔 좀 막 귀찮고 여자친구는 없고 이 이쁜 동네를 떠나야 된다는게 아쉽지만 가겠습니다 그리고 알타인 알타인 네 6.50 6.50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시작 6.50 오케이 바로 여섯시 50분이니까 딱 예?? 여섯시 50분? 지금 지금... 5시 40분인데? 죄송합니다. 17시 54분 그럼 이즈밀 오토밀 이즈밀 오토밀 6시 30분 6시 30분 비슷한 사실 카라타시에서 가고 싶어요 알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네 미리 표를 사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게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만 타는게 아니고 아까 제가 내렸던 그니까 거의 종점 최심의 그쪽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봐요 아 고양이들 밥 줘야 될 것 같은데 호스가 오늘도 없는 것 같아요 고양이들 밥을 줘야 되는데 페어레틴 알타이에 내렸고 저 앞에 페어레틴 알타이 지하철역이 있고 저는 저쪽으로 트램 타러 갈거에요 퇴근시간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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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고양이들 밥부터 줘야되는데 어? 어미냥이 있네 자 이리와 이리와 애들 배고팠나보다 너도 먹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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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들 밥 주고 저도 이제 밥 먹으러 왔어요 숙소 근처고 또 백인이 추천해줬던 식당이라서 항상 여기서 밥을 먹었는데 이게 아마 여기서 먹는 마지막 식사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마지막 인사멘트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인사멘트 준비했습니다 늦게까지 하는 것 같아요 늦게까지 하는 식당이라서 그래서 제가 항상 먹을 수 있었거든요 내일 제가 셀축으로 갔다가 데니젤리로 가야되기 때문에 이제 이즈미르도 곧 안녕입니다 아이고 좋아 죽어 딩그러 딩그러 막 딩그러?